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우정바이오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21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2시 5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틀 전에 저 이제 연휴였죠. 뭐 이거 사실 우정바이오는 제가 리뷰를 왜냐면 이제 추세가 거의 끝나버려가지고 리뷰를 좀 진행을 하지 않으려다가 왜냐면 이제 우정바이오가 100% 이제 음압병동 관련 코로나 관련 섹터로만 좀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좀 추세가 끝나서 이거는 좀 이제 물려계신 분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에 물려 이제 고점에 좀 물려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니면 좀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어 제가 이걸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우정바이오 흡입 독성평가 GLP 센터 구축 추진 어 이게 뭐냐면 어 우정바이오가 흡입 독성평가 GLP 센터로 구축을 추진한다고 30을 밝혔다. 이를 통해 흡입 독성 시험 평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흡입 독성 시험 평가는 국내 유통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5만여 종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 전자담배 호흡기 관련 물질 등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상 물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내 위해성과 독성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OECD 가위라인의 이제 펜의 세척액과 펜의 침착량 어 필수 분석 한목으로 2018년에 개정이 됐고요. 이에 우정바이오 흡입 독성평가 GLP 센터는 급성 흡입 노출 그리고 28일 90일 반복 흡입 노출 실험을 포함해서 전주기 업무 수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내 기준 이제 흡입 독성평가가 가능한 기관은 KCL 이라고 하죠. 한국건설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이제 국가공인시험 검사기관으로 국가 과제 수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우정바이오 현재 비임상 CRO 사업과 연계에 원스톱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할 계획으로 2021년 동탄 테크노밸리에 중공되는 우정바이오 신약 클러스터 에드흡입 독성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정바이오 관계자는 당사는 핵심 사업 분야로 신약 개발의 초기부터 임상시료 생산까지 가능한 신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화학무질을 독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CRO 사업과 현재 코로나19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간 멸균 사업과 함께 설계부터 시설 구축 그리고 장비 공급 유지관리까지 체험단, ENC, 턴키, 구축 및 컨설팅 사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보고 좀 비전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차트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많이 걱정일 거예요. 많이 주가가 떨어져서 저는 사실 여기서 한번 다시 좀 원가치를 찾아가는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힘없이 맥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전의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어요. 음악병동 관련이다 뭐다 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바닷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테마가 재료가 다 소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한 거죠.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내일도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해주고 보아권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반등을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정바이오, 신성인, SI, GH신소세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다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뭐 SI. 뭐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다른 이제 음압병도. 근데 이 SI라든지 뭐 신성인지라든지 GH신소제라든지 우정바이오라든지 딱 답은 하나예요. 이게 주가가 오르려면 테마로만 움직이지 않고 얘네가 자체적으로 뭔가 강력한 뭔가 있다. 예를 들어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로 말씀드릴게. 코로나 섹터로 분류돼서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긴 합니다. 코로나 테마로 움직이긴 하지만 ABL바이오는 신약 개발에 기술 수출을 한 거니 한 5건 정도 사례가 있고 기술 수출을 그동안 이중항체에 관련해서 해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코로나 섹터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다시 원가치를 찾아가려고 다시 올라갑니다. 차트상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가격 조정 바로 받아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여기 좀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은 지지선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8150원까지 보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탈출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지선을 버텨주고 보악권으로 마감을 한 다음에 급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축소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길게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슈팅이 한번 나와줬을 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더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축소 일부 실현을 하셔야 돼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500원까지 정도까지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정바이오는 당분간 좀 체크를 해드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바로 방송 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 밑에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여기 라이브 라이브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누르시면은 밑으로 이제 상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4일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월 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소장님이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매일 이제 3종목 정도씩 항상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당일 9시부터 장 시작 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이제 다우지수나 이제 나스닥 미국 주가 지수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해드리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항상 이렇게 쪽지를 채팅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오늘 주식시장은 오전 9시간인 10시부터 진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10시부터 디지털 옵틱 현디가 1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시 1분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10시 2분 상신 EDP 요런 식으로 추천이 나갑니다. 그래서 금일 추천주 새 종목 추천하여 새 종목 보유 중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와요. 실시간으로 나오고 요런 것도 잘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 초단타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매일 하는 이유는 김용재 소장 어떠한 종목으로 매일 초단타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가 큰 것이지 이걸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무리하게 따라가서 돈을 벌으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차트 어디 자리가 좋은지 그래서 왜 추천이 나갔는지 요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이제 채팅으로 추천 매수가 1100원 제시해 드렸고 2.84% 상승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손절이나 아니면 익절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피팅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수익 축하드린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상신 EDP 아까 10시 1분에 추천 나갔죠. 그래서 추천 매수가 15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28%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면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항상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 뭐 요런 것도 항상 체크해 주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 요번에 1월 달부터 이제 새로 2021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오를지 공부하시라고 요런 식으로도 김용재 소장님께서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보시고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좀 수익을 많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좀 많이 물려가지고 어 그 종목이 많이 이제 계좌도 파란불이다. 요러신 분들 좀 빨리 복구하시거나 아니면은 단계간에 수익 좀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쪽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 문의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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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